아, 맞다. 내가 탈 것에 대한 이야기를 빼먹을 뻔했네. 이곳에 다양한 팔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. 당연히 더 빠르지. 편리하지. 얘들도 각자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. 보유하기만 해도 능력들은 모두 반영돼. 구매한 팔 것의 설정은 여기서 하면 돼. 꼭 활용해봐. 아주 유용할 거야. 구매한 팔. 오, 준비는 다 됐습니까? 또 무슨 꿍꿍이지? 아, 아닙니다 저야 시키는 대로 할 뿐이죠 아, 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죠 이 시키는 옵션을